펜듈럼존에 세팅된 지하크의 효과는 상상을 초월해요 왜냐면은 상대는 이제 필드에 융합, 싱크로, 엑시즈, 모스의 효과를 발동할 수 없기 때문이죠 뭐요? 이것은 융합 아아악 아악, 지하라벤처 아악 그 오프처럼 머리가 잘려야 되는데 머리 대신에 다른 애들이 다 잘리고 있으니까 그나마 메이로 잘렸을 때 아예 기능 정지를 하긴 했는데 갑자기 이제 의족 달고 나타나가지고 갑자기 의족 달고 나타나가지고 저러고 있잖아요 고민하고 생각합시다 되긴 될 수도 있어요 되긴 될 수도 있는데 힘들어요 악마양을 이루자 페타노이드 뒷면 수입 표시로 한다 도망갈거야 안녕 잘있어 안녕히 계세요 여러분 일단 오뚜기 출동 일단 오뚜기 출동 되긴 될 것 같으니까 아아 영양제 먹어야겠다 지금 눈, 눈, 뭐지? 그 아아 실리다 자 이 시기에서야 뒤집어져 메인토 앤드 두 페이지 시에 내가 드로우를 줄리가 없으니 문제가 있다면 어느정도 복구한다는 거죠 아 근데 나름 괜찮을 거예요 나름 상관없을 거예요 왜냐면 지하크가 파괴될 거라서 웃긴 건데 지하크가 파괴될 거라서 괜찮을 거예요 여기에 상관없을 거예요 다시 태광룡의 혼 세트하고 태광룡의 혼 혼 혼 여깄다 태광룡의 혼 세트하고 그 다음에 뒤집어지고 호우와 빙검용이 효과를 쓸 거고 누드칼이 효과를 쓸 거고 세이린이 욕받을 거예요 태태샤도 욕받을 쓰네요 이 친구 개일설어가지고 지금 돈의 눈이 멀었어요 약간 흐헤헤헿 흐헤헤헤 아드의 눈이 멀어가지고 지금 다행한 게 다행이야 이거 뒷면 앞면 앞면 룩칼 앞면 바꿨으면 답도 없었는데 어서 파괴시켜줘 빨리 빡 그렇지 지하크가 펜들놈존에 세팅됩니다 펜들놈존에 세팅된 지하크의 효과는 상상을 초월해요 왜냐면은 상대는 이제 필드에 융합 싱크로 엑시즈보호스의 효과를 발동할 수 없기 때문이죠 못 봤을거야 그건 안되지 재물? 우와 저걸 봐요 팻일이에요 고민하고 생각 좀 합시다 우리 고민하고 생각이란걸 좀 해볼까요 일수했거든요 오뚜기 카르마 뒤집어 아마 이 친구가 체인이 걸리는 것 같습니다 어 갈렸어 이거 딱봐도 문호아저씨인가? 문호아저씨는 없긴 한데 융합몬스터잖아 나와봐야 융합몬스터잖아 어차피 스드가 켜져있어 저쪽 한쪽으로 어차피 저쪽 한쪽으로 스드가 켜져있어 가루라 낙윈융합 낙윈과 허프니스융합 르벨리온 발똥을 할 수가 없다 아예 선언 자체가 안되는거라서 당신은 선언 자체를 하실 수 없습니다 라고 약간 다르죠 발똥을 하복 유효되는거하고 선언 자체가 안되는거하고 융합몬스터 엄마가 매주인공와 ี오